수윤번호, 이름 말하세요? 6593 하수영 출소 후 거주지 주소? 없습니다 입담은 대가로 한복 제대로 챙기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러우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아파트도 돌려받아야 하고 복통도 받아낼 거예요 이 사람 아세요? 약속한 돈을 주세요 승냥 같은 맞아요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의 얼굴은 기억해요 누구였더라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라고 그랬지 앤디는 향수 뿌리 미친 개라고 했어요 아니 뭐 책임이지? 약속은 뭐 어떻게 하라고? 나는 그런 거 없이 살아왔는데 돈만 좀 주면 사라질게 조용히 안 가면 어떻게 가시게 정연선이에요 누가 보내서 왔니? 반말인데 나 건달들한테 존댓말 안 써 넌 똑바로 해 하소이가 문제를 일으켰어 나 좀 도와줄까요? 네 앤디가 있는 곳을 알려준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생겼어요 그럼 내 뒤통수 쳐서 앤디한테 점수 좀 따면 되겠네 네 맞아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지금 이제 약속 지켜 이제 약속 지켜